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인계사법 하루 3문제 기출보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회 34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값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 했는데 X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다 적용됩니다. 주된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학력을 잃는다 했는데 대학력이 유지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학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요. 명령에 등기에 소유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3번 어리 X주택에 대한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깁니다. 4번 어리 대학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어리 다음에 어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정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 앞으로 경료한 다음에 어리 주민등록을 옮겨도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은 어리 임차인에게 즉 병이 새로운 매수인이죠. 새로운 매수인은 병 임차인에게 보정금을 내줘야 합니다. 5번 어리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5번이 정답이죠. 이게 민법에서는 소위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 세입자가 주인이 됐으니까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접권 취득하고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없죠.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4번은 판례입니다. 판례. 병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까지 얼림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 이사가더라도 병 매수인은 새로운 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4개가 있죠. 1의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맞고요. 2번 소속공개사가 당의 중갱일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개업공개사와 당의 물 수행한 소속공개사의 경우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3번 매매의 계약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취득관련 조세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을 저는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의 취득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 제부를 표시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린네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1, 주거용 3, 토지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1의 서식에서 3의 서식까지만 기재하고요.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도대주 교판할 때 도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이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4의 서식은 입지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했습니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에만 기재한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밑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확인설명서에도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거래당사자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5번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인정방법 즉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원칙입니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3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외에 나머지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죠. 확인설명서에도 여러분 많은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